오늘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정신과들마다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중에서도 이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 치유 전문가이고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봐도 좋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로 유명한 데이비 시멘스가 자신의 상담 경험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래전에 보금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보금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데이비 시멘스가 말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서적인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건 적어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보금이 개인의 이 정서적인 차원 내면의 깊은 곳이라 그럴까요? 이 영혼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피력하는 이 논지에 따르면 뭐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묻은 십자가 보금이 정말 내 인격 가운데 맞닥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금을 내가 정통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내면 깊숙한 곳을 뒤집어 엎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돼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흘러가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 무너진 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과거의 어떤 실수라든지 자기의 어떤 받은 상처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종의 정서적인 감옥에 갇혔다 그럴까요 완전히 꽁꽁 묶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데 그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메어 있고 과거에 상처만 묵상하면서 거기에 메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뛰어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이 딱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과 그런 일들을 일으킨 이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꽁꽁 묶인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정서까지도 새롭게 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죄사함의 은혜는 용서와 직결되어 있다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주제인가? 오늘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표제에 보니까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올 때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문맥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누가 질문을 했나요? 맞아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신 비유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보니까 21절 중반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정말 많이 인용도 하고 그죠? 일곱 번씩, 일흔번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핵심 주제죠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의 만달란트 빚진자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이 만달란트 빚진자의 밑줄을 꺼놓으십시오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 이 만달란트 빚진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사실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예배 때 잠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 달란트는 대나리온과 함께 당시 로마 정권이 유럽을 재패해서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권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던 모든 국가들마다 반드시 이 달란트와 대나리온을 사용해서 물건 매매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화폐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대나리온 정도이고 1대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 8만 원, 10만 원 많게나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는 금액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약 한 19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로 개편된 임금에 따르면 약 한 3억 원 정도에서 4억 원 정도 된다 할까요 1달란트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내게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도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가늠이 가십니까 한 노동자가 약 20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못 갚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25절에서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방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너희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다 팔려가지고 내 종으로 귀속된다 할지라도 그 갚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게 여러분의 은혜죠 은혜 흥률이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이건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종이 딱 해가지고 그 종이 졌다는 그 모든 빚을 갖다가 다 탕감해 줬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 그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자신에게 빚진 종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동료에게는 자신이 받은 대우와는 정반대로 동료를 대우하는 걸 보게 되죠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나리온 여러분 100대나리온 말씀드렸죠? 한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붙들어 목을 잡고 맥살을 잡은 거예요 맥살 잡고 이런데 빚을 갚으라 하며 방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그런데 자기 동료에게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런데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는데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 100대나리온을 빚을 줬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20만 년을 일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는 대단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감옥에다가 쳐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엄청난 자비를 엄청난 극류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노해서 뭐 했다 그래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에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러죠 그 빚을 다 갚도록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옥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빚을 다시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세월이 영원히 지나간다 할지라도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 갚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이 무자비한 사람을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옥에 넣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 사망권세, 지옥권세 그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 보통 그렇게 등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의 열매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상태에 있었는데 도무지 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다른 형제 자매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죠? 용서해주고 끌어안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엄청난 은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죠? 잘못을 한 다른 형제 자매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어떻게 나에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상처 줄 수 있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히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그 영혼은 영원한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신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영적 감옥에 갇힌 것의 결과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실제 내 삶과 이 정석 가운데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것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이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면 내면 한켠에 정말로 그래요 제 상태를 볼 때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늘 뭔가 메어있고 뭔가 이렇게 쌓여있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가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죄사함과 은총과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유함, 죄의 용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 원인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쓴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 가운데에 굉장히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다른 풍성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 본성이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워요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이 다른 내게 상처 준 사람, 그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뭘 더 쉽게 할까요? 눈에는 눈, 그죠? 이에는 이 이게 사실 더 쉬워요 어떻게 여러분 내게 큰 상처, 그런 말을 통해서 그죠?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게 이렇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 그 누구 이웃, 그죠? 심지어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게 이렇게 아픔을 준 그 부모를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요 제가 용서하고 제가 품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더 근원적 마음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죄악을 용서 안 받았는가 내가 1만 달란 듯 탕감 받은 자인데 내가 저 형제의, 저 자매의, 내게 상처 준 저 사람의 티끌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마음으로부터, 이 능력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용서라고 하는, 그죠? 정말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치유와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두 번째는 이 용서의 막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하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단순히 용서하면 내가 내면적으로만 자유함을 얻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엄청난 축복의 능력들이, 그죠? 주님 부어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자원들이 이 용서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많이 외우는 주 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게 용서를 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무슨 공식화해서 기계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 진정으로 구속의 능력이 있는 자 그 사람은 결국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 그죠? 내게 상처 준 사람의 그 아픔 다 끌어안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상, 내면상 심지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다 가로막히는 일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내면의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마치고 한 남자 성도님이 제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다 끝나고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분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부부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 형제가 외도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도 다 깨어지고 그 결과로 아이들도 다 상처받아 있고 가까스로 이제 부부간에는 이렇게 뭐 화해하자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남편이 아내에게 깊이 회개해도 하곤 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나와도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계속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생긴 것도 멀끔하고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그랬는데도 계속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봐도 막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질 못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 남자 성도가 이제 저한테 한켠에서 이제 저희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정이요 퍽퍽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부관계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고 뭐 자녀들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좋겠는데 아무리 아무리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해도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청년부 때 수련회도 가고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유함이 없고 뭔가 꽁꽁 묶여있는 것 같고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더 많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울리면서 깊은 후회와 자책이 남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제님께서 죄를 회개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그 근본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님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잘 들으세요 모든 치유를 다 가로막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내면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게 다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써 여러 가지 정신질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내면에 막 밍글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평안함이 없고 여러 가지 막 불룩불룩불룩 평안하지 않은 마음들이 막 샘솟아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나질 못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막 막혀있고 내 심령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그 장애물을 주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멘 실천하겠는데 형제님 자매님 와가지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했을 때는 오케이 용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상대방이 가해자란 말이죠 그죠 그 가해자가 내게 와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과연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일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님 그런 사람은 그래 정말 힘들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내게 와서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원수도 그죠? 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제가 볼 때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령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녀인 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 주님은 자녀인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다 파괴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 내면이 파괴되고 내 내면이 힘들어하고 점점 어두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인 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죄책감과 분노가 우리의 내면에 막 쌓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병들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가해자보다 심지어 더 큰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심지어 가해자보다도 내가 더 큰 어두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이 내 마음을 완전히 마음대로 쥐 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풍성한 삶, 어번덴트 라이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또 떠오르잖아요 아유,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도 원수 갚는 건 어떻게 되나요? 원수는 어떻게 안 갚아주시나요?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셨나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숯불을 갖다가 그 원수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히 근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저 열방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에게까지, 그렇죠? 그들에게까지 미쳐야 되는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한 것처럼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반대로 관계가 파괴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의 특징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맞아, 사탄마귀가 좋아해요 사탄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시기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고 싸움의 영인 겁니다 자꾸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내면에 주의 사랑이 식었구나 내 안에 사탄의 공격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가 이래서, 상대가 이래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여러분,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반드시 노리는 지점이 있는데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영혼의 bitterness, 쓴뿌리를 심어줘서 그 쓴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을 계속, 이 상처의 열매라 그러죠 그걸 몇 개 만들어요 우리가 여름철이 돼가지고 이제 음식물, 그죠? 복숭아도 깎아 먹고 수박도 잘라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 반나절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냄새나기 시작하고 날파리들 끓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한 3, 4일쯤 방치하고 어디 밖에다가 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막 파리들, 바퀴벌레들, 심지어 쥐 같은 것들도 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글버글할 것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파리, 바퀴벌레, 쥐 같은 것이 뭘 상징할까요? 다름 아닌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뒀을 때에 반드시 쓴뿌리, 비럴리스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쓴뿌리 주변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퀴벌레들, 악한 영들, 분노의 영, 그죠? 막 더러운 영들,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서로 싸우게 하는 영들은 그런 영들이 막 주렁주렁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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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송함에 걸어가는 그 관계가 막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해도 기쁨과 자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인격도 변화되지 못해서 그 삶의 열매에 계속 인격적인 부재적인 것들이 막 속출하고 마는 거죠 이런 상처와 아픔이 내면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면에는 분노와 미움과 자책과 보복의 마음만 가득 차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축복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계속 악한 영들이 달라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맞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축복의 문들이 닫혀지는 것에 배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막혀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막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은혜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가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감싸고 품고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그죠? 선택하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성품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뜨겁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법들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이 열매들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그 치유의 통로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17장 4절에 보니까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셔서 용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라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노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여성의 인생 실화를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크리스티나 노블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크리스티나와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일터로 나가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어머니마저 크리스티나가 10살 때 돌아가시자 동생들과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수녀원에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크리스티나가 17살이 됐을 때 수녀원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살집이 없어서 전전을 하다가 동네의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또 그런 일을 겪어요 그 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남편이 무책임한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됐던 이 크리스티나에게 결혼도 참 안식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TV를 통해서 이 월남전쟁의 참상을 보게 된 그녀가 이상하게 그때부터 잠만 자면 자꾸 이 꿈에서 월남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도 어릴 때 고아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월남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히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녀가 1989년에 베트남으로 건너가죠 거기서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 둘씩 돌보게 되면서 실제 의료시설과 휴식처와 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하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이 탄생을 합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베트남과 몽골에 있는 7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게 돼요 그 후에 크리스티나 노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에 선정이 됩니다 그녀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한 티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크리스티나 노블이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어버렸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억압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자기를 이용만 하는 남편과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당면했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힌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책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에 그녀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나가서 행동하며 일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아픔을 갖다가 다른 더 불쌍한 이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은 어떤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말처럼 상처입은 치우자 그죠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더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상처입은 치우자로 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상처입은 치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골백번도 주님을 더 배반한 나같이 부족한 그 죄인 그 죄인을 품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다른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차명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내게 상처 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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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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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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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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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아버지 уш는 내 마음을 고치 mus 주님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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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깊은 나의 깊은 마음을 만지시네 나의 깊은 마음을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제가 그 사랑만큼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혹시 내 마음에 그냥 상처로 담고 있는 그런 이는 없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야 용서할 때에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힘과 능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나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품고 용서하는 큰 그릇의 사람이들에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의 상처난 마음을 깊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